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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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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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. 그래서 입구 쪽으로 가서 만나서 가는 거야. 저 코스로 안 가네. 다른 길이야? 그렇게 돼있어? 엇갈리게? 근데 여기 내려갈 수 있냐? 야 여기 개헌로다 이거. 바닥 닿겠는데? 와. 이건 닿는다. 어디로 가야 돼?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. S자로. 살짝 살짝. 찍어줘? 내려서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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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 돼? 아니 찍은 건 누군데 자신이 없다 이거. 네가 해봐요. 둘이 같이 내려 그러면. 무슨 바위. 와. 무서워. 이게 뭔가. 그냥 여기 안고. 좀 더. Patricia. 저거. 일단은 왼쪽으로 비껴가요 바위 여깄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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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살짝 더 꺾어 더 꺾어 더 꺾어 저기 앞에 바위가 있어 저기 저기 괜찮아요? 아 잠깐만 뒷바퀴가 걸리겠다 어 밟아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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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근데 저 밑에가 문제다 저거 어떻게 해 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완전 폐어있어 아빠 이거 안돼 이거 못내려가 이차로 저거 못내려가 안돼 우리 백해야돼 저거 어떻게 해 뭐야? 저거 폐인거 보여? 어 대박 많이 가야 되는데 저거 못해 못해 이거 못해 이건 못해 아빠가 가봤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봐봐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지? 잘하겠어 직접 판단을 해야돼 직접 판단을 해야돼 야 지금 뒤로도 못가 저거 한 한 한 60cm? 80cm? 안 된대 저거를 밟아 그럼 이걸 밟고 이걸 밟고 이걸 밟고 아예 저거를 다 밟아버려 이걸 밟아야돼 다시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저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가면 갈 순 있겠다 그 대신 이걸 피해야돼 이거만 피하면 돼 이거만 피하면 이리 내려갈 수 있어 가볼게 찍고 있지? 응 그래 태연이는 좀 저올리 내려가서 찍을래? 엉덩 내려가 있어 사람도 못 내려 저 할아버지 저기있다 어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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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운데요 저 할아버지 파랑이 없어 파랑 맞아 이건 파랑이 없어? 미끄러지는데? 내가 잘 붙잖아 아 나 신발이 운동화가 왜 이렇게 미끄러져 운동화가 벌로에서 일로 올라올 수 있나 나 잘 알아볼게 태연이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안쪽 속길쪽으로 나 아예 완전 밑에서 갈 수 있어? 너 가 어 아 양손이 필요해 이걸 어떻게 내려가? 내려가줘? 같이? 아 이거 이쪽으로 내려가면 더 편하겠다 나 이쪽으로 내려갈래 거기는 미끄러져가지고 운동화 부끄러워 내가 설신나 그래 아 나 운동화가 왜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하지 아 I'm not sure I can't do it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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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엣 이 지 면 이벤트 아, 네. 네. 네, 그래. 네, 그거는 안 돼, 너는 그냥 다 먹지 못한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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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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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ne часто는... 안녕. 안녕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다리... 왜 이 길을 걷는다? finally we can go home 이 길은 너무 많이 든다 그 길을 걷는다 그가 이 길을 줄 수 있긴다 여기? 아... 지금 자신분이고 제가 좀 연습하는 방법이 states 수 illusion 1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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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드 2드 1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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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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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드 2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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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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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드 crazy 차가에 따라서 바닥을 더욱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는 그차 이 차가 다정지 않고 이 차가 더 조금ią 쭉 하다 그래서 차가 더 조금뒤에 들어가다 명령이 점점 더 조금뒤이 되었다 좀 더 조금뒤에 더 조금뒤하게만 바닥을 더 조금뒤호와 더 조금뒤하나 이 차가 다정지지 않아서 이게 그냥 무시하는 거고 right, 차가 더 조금뒤의 차가 더 조금뒤 그냥 차가 더 조금뒤이 그래서 그쪽은 손에 이동을 사용하여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사용하여 그 부분을 사용하여 그 부분을 사용하여 그 부분을 사용하여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안에서 연습하여 네,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따라서 네, 네, 네 꼭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브랜든 자기 따라오래? 응 진짜 이리로 가는 길이 있나 없지? 이렇게 얼마나 없었을냐면 욕심까지 내려 이야 무사히 기활했다 항상 몇 번 찍었지만 저번처럼 아빠는 몸무게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아까 거기서 그냥 앞으로 뒤집어졌을거였잖아 바퀴가 하나가 완전 떴지? 응 떴어 그리고 좀 휘청 걸었어 두번째 내려왔을 때 있잖아 그 때가 더 위험하더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두번째는 그냥 휘청거리는데 넘어지려면 완전 이만큼 공중 떠가지고 차가 이렇게 앞으로 그냥 땡큐 인사해야겠다 앞으로 다 옮겨타야지 잠시만요 이게 동영상은 끊어요? 동영상 찍어줘 하자고 인사하고 사진 한번 내가 이걸로 다 찍어줄게요 동영상은 찍으면서 할 수 있어 고맙다 뭐지? 네 브랜드로 여기가 끝이 끝났어 나 이거 왜? 나 나 내가 이걸로 왜 이렇게 잘하네 나 나 오늘의 다음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이낼 거기도 해야 할 것 같다 네 다음 다음 내 차례는 보도비디니 앞에서みたい 아 어제 다녀와 가지고 차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지가 그냥 먹여서 황토 라서 먼지가 얻은 꼬약해 그래서 어제 양쪽으로 한 번씩 다 한거 같거든요 밑바닥이 밑바닥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가 닿니 어우 가운데 밑바닥이 다도 외만하면 끄떡없게 생겼네요 하도 강철 프레임이 사방팔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가 긁혔는지를 찾을 수는 없는데 제일 밑에 하부가 이게 배기관 외관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중요 부위들은 다 이렇게 쇠로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하부가 엔간히 닿아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반대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됐나 반대쪽을 살펴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좀 하얀 부분 보이세요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게 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찍혔던 부분이 여기 같아요 하얗게 지금 돌과 만났죠 영광의 상처 네 요쪽에도 이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에 사 가지고 데미지를 입었네요 예 자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남기고 첫번째 제대로 된 오프로드 입구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한 투박이 수고했어요 고생한 투박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.